자 장타의 비결 한마디 해주시죠 야 보디 찬스 하나 장타의 비결 장타의 비결 장타의 비결 굿샷 오 잘맞았다 공포바? 아냐아냐 굿샷 오 최단거리로 간 것 같은데 나이스 빵거전 끝내기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이야 잘 썼다 피에버지 키스 2분 났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잇 좋았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야 긴다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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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그냥 깜이네 형 이 정도면 깜이네 스프링 그냥 본대로 쳤는데 아니 스프링 스프링 드라이브를 잘 쳐야 돼 야 여기 벚꽃 좋다 야 벚꽃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드라이브 으 이 저 으 아 으 으 굿샷. 굿샷이다 이거. 어 피니쉬 좋구요. 오른쪽으로 멀리건 나도 멀리건. 뒤에 좀 나와봐. 멀리건 쓰니까 나도 써야돼. 지금 팍삭 막한데 지금. 뒤에 좀 나와봐. 신경쓰니까. 팍삭인데 멀리건 쓰면 어떻게 써요. 지금 점심 얘긴데. 나도 쳐야지. 빨리빨리. 아 그렇게 안 나가지. 흘러서 가겠습니다. 넓은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. 길 것 같아가지고 살살 쳤더니. 그냥 세게 그냥 재수잉 했어야 되는데. 아 안타깝네 안타까워. 아 저게. 빠졌어요? 응 빠졌어요. 굿샷. 또 벙커야? 아까처럼 벙커샷. 윗메타에 붙인것처럼. 아 이거 오케이 맞지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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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오케이. 오케이 맞지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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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아니지. 1m가 안되는데. 오케이. 오케이. 오? 야 나이신. 오? 야? 땡그랑 하나 되네 또. 하참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드립니다 오케이 뚜베기 아니 아 아 실수 한번 나오는구나 아 이거 직선으로 쭉 갔다 괜찮다 가운데 잘갔어요 타이밍에 온가요 아~~ 이거 열려 마셨어 아... 이거 열려 마셨지 어?? 오비 아니야 저기 벙커 들어갔어 상금 없어? 이거 어디 상금 없어요? 아 형님 좀 빼놓고 찍혀요 오케이 오케이 어 빼놓고 상금이 없냐고?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거 하하하하 여기 원 푸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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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탄으로 오늘 치는가 했더니 밖으로 타는 반응 물티커 맞아 물티커 맞아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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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은데? 잘했어 그래도 살기만 하면 돼 와 직선이다 오잘공 열맞은 것 같은데 약간 열려 맞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간 것 같은데 나이스 온 장타의 비결 한마디 해주시죠 여자 아마추어 스쿼트 하체운동을 많이 해요 하체운동 또 스윙스피드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입니까 세게 치면 돼 악으로 그냥 좀 세게 쳐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좀 방향을 잡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호스 어떤 것 같아요? 아주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넓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넓어서 그래도 참 좋은데 너무 예쁜데 여기 잔디 다 자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여기 잔디 다 자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다음에 좀 더 날 빨대주면 또 한 번 나 어디갔지? 넷볼근데 아니 그린이에요 어 그린이에요? 나 투혼한거야 야 야 나 투혼했어 야 버디 찬스야 나 버디 찬스야 나 안녕하세요 버디하고 점심 사세요 세세형은 5개 났어요 나이스 퍽 아아 어어어 야 방향 좋아한데 좀 길었다 자 버디 트라이 자 마지막 콜 오른쪽에 많이 봤는데 오른쪽에 많이 봐요 네 버디 트라이 20미터 나오네요 20미터 내려와 10미터 6미터 야야 나이스다 나이스다 조금 짧았다 나이스다 나이스다 오케이 약해 나이스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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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롤 야 나 고기했어 고기 자 재키하고 나와의 대결에서 우승 동안 못 이겼는데 정말이야? 지금 후반전만 시켜서 후반전 해도 내가 이겼어 아니 우리 김끼리 후반전만 더해도? 아니야 후반전 해도 졌지 후반전만 더해야 돼 너가 양파 했는데 마지막에 오늘 그래도 재밌게 쳤다 고기는 스물하나 스물다섯 개 자 우리 25도하기 12 이거는 37 우리 32 32, 37 32, 37이라고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난다 야 너가 너 때문에 준 거야 유리맨은 잘했어 고기 화이트 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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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 올해 라운딩 했는데요 2000마이다스에서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이어서 밥을 얻어먹게 됐고요 전반도 이기고 후반도 이겼어요 근데 한 다섯 개 차이로 이겼는데 예 그래도 제가 파도 하고 벙커에서 또 1메탈 붙여서 또 컨시드도 받고 오늘 그래도 재밌게 쳤습니다 예 여기 좀 어렵긴 한데 재밌게 칠 수 있는 그런 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라운딩 영상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